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5선에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원내 1당의 다선 연장자가 의장이 되는 관리에 따라서 이상민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경선에 떨어들었지만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는데 문제는 김진표 의원이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의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습니다. 당적이 없고 그만큼 중립적으로 국회를 잘 이끌어라. 그리고 국회를 사회를 볼 때도 어느 한편에 지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그래서 지르기 위해서 당적을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국회의장 출마 선언할 때에도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김진표라는 사람은 원래 행정고시 출신으로 관료 출신인데 김대중 정부 때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내리 5선을 한 인물인데 이렇게 당파성이 강한 인물이 국회의장이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강한 당파성을 주장해야 될 만큼 민주당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잘 드러내는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박지현 더불어민주당의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하고 그리고 앞으로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당이 이렇게 변하지 않고 국회의장에 나선 사람으로도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내 몸에는 독주의 피가 흐른다, 내 몸에는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피가 흐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법치가 아니라 내로남불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뀌려면 한참 멀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류로 있고 의장, 부의장 계속해서 당의 주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은 민주당의 혁신은 요원하다 하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차기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선출 투표에서 김진표 의원은 166표 중에 과반인 89표를 얻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는 대로 본회의에 찬반 투표를 거쳐서 국회의장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고 그 선출한 사람이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포함해서 전체 국회에서 본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찬반. 김진표 의원을 도운 재선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문재인계가 한 30여 명, 정세균계가 20여 명 등 모두 50여 명이 김진표 의원을 미뤘고 나머지 30여 표는 이재명계와 경기권 의원 등 개별적 판단에 따른 득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였던 70여 표를 훌쩍 넘긴 것은 야당 출신 의장인 만큼 당내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47년생입니다. 지금 김 의원은 행시 13회로 1974년도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고위직을 두루 지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서 전개 입문했습니다. 내리오선을 했고 당청체기 의장과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습니다.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내게 됐는데 선출 직후 밝힌 소감에서 상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고 국회의원의 한 분 한 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은 하는 역할도 맡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인으로서 선당 부사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만 국회의장으로 뽑힐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뽑힐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런 분위기가 있는 민주당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정말 기가 찰로러십니다. 참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는 말은 지금은 아주 부끄러운 말일 텐데 이걸 서스럼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도 참 기이합니다.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 제20조 2에 따라서 국회의장에겐 중립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주당 편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장 출마 선언에서도 당파성에 강한 메시지를 담아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지금 검찰공학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주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강한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조차 민주당 당적을 강조한 발언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반발을 부를까 걱정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반발을 하더라도 과반 이상은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오만 방자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대표적인 중도 성향을 보여왔는데 지금 완전히 친 민주당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피가 몸에 흐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발언을 놓고 적자하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과도 충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목 부의장 경선에서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5선의 변제일 의원을 꺾고 후보로 낙진됐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 힘이 되는 국회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10일째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뒤에 19대, 20대, 21대 등 모두 4선을 했습니다. 당 사무총장과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임기 2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이 됩니다. 민주당은 29일로 박병석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의장단 선출을 매접지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계속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쪽으로 주겠다 약속을 해놔 놓고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의장당 선출은 6일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야 협치를 하자고 해놔 놓고 끝까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중수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조치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힘을 못 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꼭 지켜야 되겠다 하니까 국회의장도 가지고 법사위원장도 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가지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국회의장 자리로 지금 사실상 내정이 된 김진표 의원 내 몸에는 민주당 피가 흐른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의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